안녕 얘들아 밥 주시는 거예요?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아구 안녕 되게 소나다 아구 이뻐 아구 이뻐라 키우시는 거예요? 세상에 우리 아주머니가 돌보시는 거예요?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아구 좋은 일 하시네 뭐하고 파티 뭐해 뭐 있어요? 아 개가 엄마예요? 아 여기 없고 어디 가버렸어요? 어머 어떡해 아 죽었다고요? 아 약먹고? 아 그래서 돌보시는 거예요? 어머 어떡해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제가 혹시 먹을 거 있으면 나중에 좀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고생이시네 손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뻐 밥 차려주는 사람 알아요 얘네들이 아이고 이뻐 되게 잘 먹네 아 이뻐라 아이고 진짜 경성이시네 아이고 엄마가 죽어서 어떡하냐 근데 먹기는 잘 먹네요 먹기는 잘 먹네요 너무 예뻐 아이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다 약 같은 걸 많이 넣으니까 큰일이네 여기다 약 같은 걸 많이 넣으니까 큰일이네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약 그러니까 약을 놔서 내 말 엄마가 죽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아 바쁘셨다 큰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참치 참치 무슨 잘 먹네요 다 이쁘게 들리는데 다 이쁘게 들리는데 다 이쁘게 들리는데 다 이쁘게 들리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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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